제비도 은혜를 알고 박씨를 물어왔고 까치도 은혜를 알고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왜 인간이 이지한 씨만 은혜를 모르고 적반하장이지? 그러나 나하정 씨야말로 지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? 지금 이거 엄행한 납치입니다 눈 뜨자마자 꼬맹이 사기에 꽃무늬 이불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요? 112에 신고하려다가 따뜻한 밥 한 술 먹고 진짜 맘 바꾼 줄은 알아요 어제 일 기억 안 나요? 안 나네 어깨는 태평양이라더니 그 기억력은 간장 종지이신가봐 어제 일 뭐요? 내가 그쪽 호텔에서 데리고 나왔고 사과했고 그... 아닌가? 내가 이럴까봐 다 기록해놨지 우리발 방지 증거 1호 제출하겠습니다 나와 이제 나 가도 차가워 어? 아이씨 다시 일 입력하세요 아이씨 야 너도 나 무시하냐? 저 엄만한테 열어라 어? 다시 일 입력하세요 아이씨 아이 큰일 났어 아 큰일 났어 미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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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효아 야 이모 좀 찍어줘 엄마! 아니, 아 좀 바꿔! 아우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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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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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나 안 먹어. 다가니까 싫어. 아이고, 이게 옷 갈아입혀야겠다. 이게 이렇게 비싼 옷일 텐데. 아우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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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 그만 죽고 빨려서 닦아. 아, 네 시동생이지 내 시동생이냐? 아이고, 또 불편해. 이거 안 할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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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